연락처 한 번만 가르쳐주시면 안 될까요?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. 근데 왜 대체 니들 노는데 날 부른거냐니까? 잘 차려입고 오라 그랬으면 뭐겠어. 또 만나네요? 혜지씨? 제가 바르다 드리고 싶은데. 야, 잊었지? 괜찮아. 왜 그러는 건데? 뭐가? 오빠 지금도 네 멋대로 판단하잖아.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? 우리 결혼 얘기. 그만 좀 해. 뭘 그만해. 나중에 얘기하자고. 나중에 언제. 너 진짜 네 생각만 하는 거야.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 여자다 싶으면 직진해.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얘기 현실적으로 쉽냐? 미안해. 처음보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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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